글을 써야될 때 쓰면 두려운데 평소에 그냥 쓰고 싶을 때 써놨다가 써야될 때 써먹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글쓰기가 왜 힘드냐 우선 자기 안의 것을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아니 옷 벗고 다녀온 것만도 부끄러운데 이 안에 내면을 보이는 것은 더 부끄럽고 힘든 일이죠 또 그런 글쓰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해요 그것도 동시에 요구해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쓸말이 있어야 돼요 쓸말이 없으면 글쓰기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죠 쓸말을 만드는 방법은 매일 한 두 줄 세 줄씩이라도 쓰는 거죠 저는 실제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매일 글을 씁니다 그래서 쓰는 걸 통해서 글과 익숙해지고요 글감을 비축을 하죠 그러니까 글을 써야될 때 쓰면 두려운데 평소에 그냥 쓰고 싶을 때 써놨다가 써야될 때 써먹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글감이 비축이 돼 있어도 글 길이 나지 않으면 이 비축되어 있는 글감을 끌어올리질 못해요 이걸 끌어올리기에 길을 만드는 방법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가로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면 처음에 안 밀리거든요 마찰력 때문에 안 밀려요 그러다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술술 밀리거든요 그게 이제 술술 밀리는 상황이 일종의 습관이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습관이 들리면 뇌가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선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시도해야 돼요 글쓰기 시도를 시도하는 방법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쓴다던가 하루에 10분 20분 또 하나는 일정한 분량을 쓴다던가 제가 쓰는 방법은 얼마 시간 동안 얼마 분량이 아니고 하루에 한 꼭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한 꼭지는 빨리 쓰면 1, 2분에 쓸 수도 있고요 또 분량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꼭지만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도전하기 쉬운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게요 그 시도하기 이전에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김훈 작가님은 글쓰기 전에 연필을 깎는다고 그래요 이회수 선생님은 글쓰는 복장을 갖춰 입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뇌에 지금부터 글쓸 거라는 것 신호를 보내주고 함으로써 뇌가 지금 글쓰기 마음에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저의 글쓰기 의식은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한 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강원국에 글쓰기를 쓸 때는 카페에 가고 카페에 가서 평소에 안 끼던 안경을 끼고 글을 썼는데요 안경을 껴기 전에 안경을 쫙 계속 닦아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글쓰고 싶은 의욕이나 자신감이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걸 느낄 때까지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그때 안경을 딱 껴면 그때부터는 술술 글이 써지죠 그래서 글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습관이 들려야 된다 그럼 이제 막상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유력이 부족한 것은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쓰고요 지식이 부족한 것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백과사전을 다 찾으면서 써요 거기에 의지를 하면 독서량이 좀 부족하다던가 어유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썼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고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거죠 오답노트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틀렸다고 보고 이렇게 고치겠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포털사이트에 가서 검색창에 글쓰기라던가 뭐 이런 걸 치면 어떻게 쓰지 말라는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나도 이렇게 안 써야 되겠다는 걸 추려가지고 자기만의 오답노트를 만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 혼자 하기 외롭고 힘들면 글동모드를 좀 교합을 해서 두 명 세 명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고쳐주면서 아 우리 이런 건 이렇게 고치자 그리고 남들이 고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고치니까 더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같이 하면 훨씬 글쓰기 어려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저는 죽기 살기로 쓰기보다는 재미로 놀이로 즐거움으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만큼 즐거운 것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의 글도 쓰기도 쉽고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 많이 키는 글은 결국은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글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죠 우선 재미있어야 읽고요 읽고 나서 아무 거기서 얻어가는 게 없으면 실망하죠 재미는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쓰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다 재미있어요 그 자기가 겪은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 시사점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의미거든요 의미를 담으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진정성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걸 느꼈구나 그 어떤 행위와 거기서 얻은 그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게 온전히 전달이 됐을 때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겪은 것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고 그것에서 느낀 그 자기 어떤 의미를 달아주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격증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 자격증을 들어서